아 진짜 너 어떻게 된 거야? 표고통 고장이니? 이런 거 있어? 반세 내가 얼마나 걱정했지 알게나 해? 뭐야 너 사람 반세 도로 피 말리네 이렇게 멀쩡한 얼굴로 나타나고 여러 개 생각이 다 들었단 말이야 나한테 역시 나쁜 일이 생긴 거 아닌가 불안해서 정말 미친 줄 알았단 말이야 왜 그래? 막 시원해서 좀 잤어 뭐? 그냥 여태 잤다고? 하고 기막혀 어 그래 정말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여태 추원도 못하고 난 지금 놀지 않았어 다 지고 옳다 내가 연락할 때까지 지고 옳다 를 찾을 때까지마 알았어? 어 미얀 닫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